오늘 비 오기 전부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되게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비까지 와서 오늘 정말 무척이나 힘든 18홀 쳤지만 36홀 친 기분으로 플레이하고 왔습니다. 비가 후반에 왔으니까 저는 후반 라인홀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스키장은 한번 와보고 싶어요. 타 본 적은 있는데 웬만하면 안 타려고 부상 때문에 그렇긴 한데 스키 타러는 한번 와보고 싶어요. 저는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.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안 넣으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저만의 약간의 여기가 고도가 되게 높아서 제가 볼 때는 드라이버는 크게 거리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언 같은 경우가 조금은 더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솔직히 기분은 좋거든요. 그것만 조금 더 생각하시면 재미있게 좋은 스코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해도 이렇게 벌써 8월이 왔어요.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많이 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갤러리 하러 와주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